우리나라에서 순직한 첫 번째 의료선교사인 제임스 홀의 내한 1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. 감리회 역사보존위원회가 주최한 기념 행사에서 내리교회 김흥규 목사는 조선민족을 보화와 진주같이 여기며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헌신한 제임스 홀과 그 가족을 기억하고 숭고한 가치를 계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.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로제타 홀 기념관장 강경신 목사와 백석대 성백걸 교수가 강연에 나서 제임스 홀의 한국선교활동과 평양의료사역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